교통사고라도 난 걸까요? 수납차 유리가 완전히 박살나 있고 차 안도 엉망입니다. 파리올림픽 참가를 앞둔 호주 사이클 대표팀은 밤새 차에 모아둔 짐을 모두 도둑맞았습니다. 파리로 들어가기 전 벨기에 브리셀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이런 낭패를 당했네요. 다행히 대부분의 짐이 숙소에 있었고 무거웠는지 경기에 쓸 사이클을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. 얼마 전 파리에서도 한 호주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치안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디니가 보이질 않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